안녕하세요 블롱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블롱미디어 최동력입니다 오늘은 이더리움 레이어2 타이코에서 진행하는 에어드랍 이벤트 참여 방법을 안내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타이코는 베이스드 롤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더리움 레이어2 기술입니다 현재 트레일블레이저라는 대규모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에어드랍 이벤트에 참여하시면서 다양한 온체인 활동을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여러분들은 타이코 생태계에 기여하시고 다양한 타이코, 토큰, 리워드를 얻으실 수도 있는데 현재 트레일블레이저 이벤트는 총 8차 중에 7차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벤트의 컨셉은 바로 게임파이인데요 여러분들은 타이코 이벤트 내에서 다양한 게임파이들을 플레이하심으로써 생태계에 기여했음을 인증하고 이후 타이코 토큰 리워드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게임들이 타이코 생태계 위에서 온보딩되어 있고 그 게임들을 여러분들이 플레이하심으로써 리워드, 타이코, NFT를 얻으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시는 이벤트인데요 보시는 게임들을 하나씩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려보면 EVM 월페어는 이제 언리얼 엔진으로 구성된 3인칭 슈팅 게임이고 사용자들과 함께 다양한 파이트, 싸움을 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봇밤드는 다양한 타이중화 금융 서비스 이를 게임파이에 녹여서 만들어낸 거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 볼리시는 옴니 레이어트 크로스 롤업 게임으로 다양한 생태계에 있는 트랜잭션들을 테스트하면서 직접 롤업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브리게이드는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플레이 투 원 게임 타코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게임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게임입니다 Sword & Dungeons는 멀티체인 MMORPG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즐기시는 간단한 RPG 게임을 온체인상에 구현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World of Defiance는 독특한 게임을 제공하는 RPG 게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플레이 방법이 조금 독특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해서 게임파이에 굉장히 관심이 높으신 분들 평소에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번 어떠한 웹3 게임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봐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Crack & Stack은 멀티플레이 게임인데 이더리움 광산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직접 광성을 채굴하고 함정을 설치할 수도 있고 어떤 고블린 캐릭터에게서 도망치면서 최대한 많은 이더리움을 얻어내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리워드가 되는 게임입니다 실제 Crack & Stack은 여러분들에게 지갑에 이더리움을 넣어주기도 하는 게임이어서 한번 직접 이 광산 들어가셔서 채굴하고 이더리움 보상 얻어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게임들이 있죠 사이퍼 Z 2048 같은 경우에는 이 2048이라는 숫자 2의 배수의 숫자들을 넓히는 계속해서 쌓아가는 퍼즐 게임이 있는데 이 퍼즐을 온체인 버전으로서 온보딩 시킨 게임이다 텔레그램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굉장히 쉽게 쓸 수 있는 게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타이코 온체인 게임을 플레이하시게 되면 타이코 팩션이라는 하나의 NFT를 수령할 수 있으세요 타이코 팩션은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들을 제시하면서 레이버, 로봇, 다운서, 마스터 이외에도 총 8개의 팩션이 존재해서 이들에 해당하는 NFT를 여러분들이 게임 플레이를 통해서 이 이벤트를 참여하심에 통해서 얻으실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의 에어드랍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이 드러머스라는 NFT를 획득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활동을 진행하심에 따라서 타이코 리더보드에 올라가실 수도 있고 타이코 리더보드에서는 익스페리언스 포인트, 경험치, XP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생태계에서 얼마나 많은 활동을 했고 이 수치를 더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온체인 활동을 하실수록 리더보드의 높은 위치에 올라가실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보상을 얻으실 수 있게 되는 구조인 거죠 타이코는 이 공식 홈페이지 트레이블레이저스.taico.xyz라는 이 URL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에어드랍 이벤트들 그리고 온보딩되어 있는 다양한 디파이 서비스들과 같이 온체인에서 쓰실 수 있는 다양한 기반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타이코 토큰 투자하셨거나 타이코 생태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타이코 트레이블레이저스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고 어떠한 것들이 이 네트워크 위에서 실제 활용되고 있는지 한번 봐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타이코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온체인 활동을 하시기 위해서는 직접 이 지갑을 연결하시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의 이더리움을 타이코 네트워크 상의 이더리움으로 바꾸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커넥트 알렛에 이렇게 눌러주시면 메타마스크를 연결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실 수 있고 평소에 쓰시는 이더리움이 있는 지갑을 확인하시고 그 지갑 연동을 컨펌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계정, 여러분들의 지갑을 이 홈페이지에 연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쭉 밑으로 내려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토큰을 타이코 생태계 토큰으로 바꿀 수 있는 브릿지라는 서비스가 있으세요 브릿지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토큰 타이코에서 이더리움 네트워크로 바꾸는 기능 바꾸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스위치 네트워크는 메타마스크에서 눌러주시고 이더리움에서 타이코 네트워크로 이더리움을 보낼 수 있는 기능 이렇게 여러분들의 토큰을 브릿지를 통해서 다른 네트워크로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더리움 상 이더리움을 타이코 이더리움으로 바꿔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직접 이 트랜잭션을 진행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타이코 네트워크 이더리움을 아직 보유하고 계시지 않으시다면 직접 이 브릿지 이용하셔서 토큰 네트워크를 바꿔주심으로써 사용하실 수 있는 타이코 위에 이더리움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는 직접 트레일블레이저 7차 이벤트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볼까 하는데요 다시 한번 초기 페이지로 돌아가셔서 위에서 우리가 보았던 트레일 세븐 플레이 애니 게임 앤 런 리워드 이 언 몰 버튼을 눌러서 어떠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 타이코 트레일블레이저 7차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지 확인을 같이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8월 12일부터 8월 25일까지 방송 촬영인 시점 약 일주일 정도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시고 온체인 활동을 수행하시면 드럼어 팩션 배치를 획득하실 수 있게 되고 이 배치는 이후 XP 포인트 더 많은 XP 포인트를 획득하실 수 있는 배수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게임은 굉장히 다양하죠 약 10개의 게임을 참여하심을 통해서 이번 트레일블레이저 7차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앞서서 게임 설명 홈페이지로 다시 넘어가셔서 저와 함께 어떠한 게임 플레이에서 이 타이코 트레일블레이저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지 같이 확인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 게임들 먼저 한 번씩 플레이를 해보면서 어떤 게임이 쉽게 플레이할 수 있을까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았는데 브리게이드는 여러분들이 손쉽게 클릭만을 통해서 플레이하실 수 있는 온체인 게임인데요 메타마스크를 들어가신 다음에 다시 한 번 연결을 해주시고 실제 여러분들이 이 게임 내에서 사용하실 지갑 주소 확인하시고 눌러주시면 이렇게 연동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하베스트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들의 지갑과의 연동을 확인한다라는 알림이 뜨게 되죠 메타마스크에서 컨펌을 눌러주시면 이 게임에 대해서 기본적인 트랜잭션 피가 발생하면서 이용자 확인을 하는 과정 거치시게 됩니다 트랜잭션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알림이 뜨니까 잠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캐릭터가 나왔고 약 8시간 후에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알람이 뜨고 있죠 이 캐릭터는 이후 자라면서 이 하베스트 브리게이드 게임에서 사용될 수 있는 캐릭터로서 성장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 게임에 들어와서 이 친구들이 키워주심으로써 게임 리워드를 획득하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첫 캐릭터고 레벨 1, 루키다 라는 것도 보실 수 있죠 게임 정보를 보시면 간단하게 어떤 게임인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을 보실 수 있기도 해요 젠 파워를 얻을 수 있고 레퍼런스 코드 이 왼쪽 아래에 있는 레퍼런스 키워드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리워드를 얻으실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랭크를 올림에 따라서 다양한 게임 내 리소스, 에셋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이후 게임이 런칭됨에 따라서 더 자세한 내용들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게임 내에서 온체인 활동을 남겨놓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트레이블레이즈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프로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NFT 콜렉션으로 넘어가시면 이렇게 NFT를 클레임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신 것을 보실 수 있으시죠 클레임을 눌러주시고 사인까지 해주시면 트랜잭션 관련 요청이 뜨게 되고 컨펌 눌러서 여러분들의 NFT 팩션 배치 획득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수령 확인을 위해서 리프레시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의 드러머 팩션 배치가 획득된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수령 확인을 위해서 리프레시 한번 눌러주시면 이 멀티플라이어, 포인트 멀티플라이어 역시 늘어났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후에 이 타이코 생태계 위에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실수록 이 멀티플라이어를 높여가고 여러분들의 활동에 따른 리워드, 트랜잭션, 리워드를 더 높여가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타이코 트레일블레이저 7차 이벤트 참여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드려보았는데요 타이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자들의 생태계 활동, 온체인 활동을 촉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비탈릭 부테린이 직접 이더리움 레이어 2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더리움 레이어 2 생태계 중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프로젝트이기도 하죠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신 만큼 타이코 생태계 내에서 어떠한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실제 어떠한 앱들이 이렇게 개발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사용해 보신다면 더욱 좋은, 더욱 현명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타이코 트레일블레이저 7차 이벤트 참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았는데요 앞으로도 블록미디어는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블록미디어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